무지가 혐오를 낳았죠. 무지는 언제 생기나요? 불통에서. 잘 모르니까 상대방이 악의적으로 일어나? 이렇게 의심이 나잖아요. 자기 마음대로 판단하는 거죠. 이게 무지죠. 무지가 일단 발생한 그게 아집을 통해서 혐오로 갑니다. 내가 무조건 아집이죠. 내가 무조건 옳고 상대방은 틀렸다라면. 그러니까 무지와 혐오. 이게 싸움을 일으키게 만들죠. 그래서 싸우는 중에 무지와 혐오가 깨져나가는 싸움은 싸움 바라밀이에요. 왜냐? 싸우면서 자명해지거든요. 더 싸울 그런 것과 줄어드는 거죠. 근데 이제 싸움 바라밀이 못되고 그냥 싸움이 되면 무지와 혐오가 커져가면 잘못 싸운 거죠. 싸워도 잘못 싸운 거죠. 학단 강의 많이 듣다 보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짜증이 많이 났었는데 내가 욕심부리는구나 하고 잠시 멀리한 적도 있었습니다. 싸우는 거예요. 이렇게 서로 싸우는 거예요. 제 강의 들으시면서도 저랑 싸우는 거죠. 뭐야? 하면서 또 서로 싸우고 지지고 복구하다 대화의 소통이 일어나고 끝나요. 서로 알면 끝나요. 그렇죠? 재밌죠? 싸울 때 상대방이 이렇게 막 비난하고 욕하면 이건 이제 바라밀이 못되죠. 감정 주체 못해서 이러면 바라밀이 못되죠. 이렇게 가다가 빨리 돌아오면 바라밀입니다. 아무튼 이렇게 가다가도요. 빨리빨리 돌아오세요. 내가 감정을 주체 못해서 상대방한테 무리한 비난을 하고 있구나라는 게 딱 찜찜하면요. 바로 돌아오시면 돼요. 몰라 괜찮아 하면서 바로 상대방한테 상대방을 둘러보지 않으면서 상대방이라면 이런 거 싫었겠구나 하면 그 부분 사과하고 그럼 상대방이 어쩌겠어요. 사과하는데 어떻게 상대방도 계속 화내기 힘들잖아요. 이렇게 소통이 일어나면 그곳에는 양심 대상이 이루어진다. 싸우다가도 양심의 꽃이 필 수 있다. 이겁니다. 같이 사는 형제가 감정 주체를 못해가지고 수 틀리면 비난하고 욕을 하면 같이 안 사셔야 돼요. 패하셔야 돼요. 나만 바라밀 한다고 또 이렇게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잖아요. 내가 싸운 바라밀을 하면 내 역량이 이제 또 얼마냐가 따라 다르거든요. 내 역량이 감당 못할 정도의 센 상대라면 어떻게든 피하셔야 돼요. 싸우면서 내 역량이 점점 커져간다. 내가 조금 더 육바람이를 잘해서 대처하면 상대방도 조금씩 설득되는 것 같다. 이런 기미가 보이면 할 보람이 생기실 거고요. 아무래도 영 내 능력이 부족해서 그러건 상대방이 세서 그러건 영 기미가 안 보인다 그러면 괜히 싸울 때마다 한이 더 생기실 수도 있으니까 피하실 수 있으면 피하시는 게 제일 좋죠. 서로 막 한만 쌓여서 갈 때까지 갈 수가 있거든요. 그런 상황만 피하셔도 여러분 또 만약에 어쩔 수 없이 같이 살아야 되는데 내가 좀 바라밀로 대처했더니 좀 나를 덜 괴롭힌다. 이 정도면 성공하신 거예요. 목표를 좀 낮추세요. 현실적인 목표를 정하세요. 혹시 힘이 딸리시다면 자기 역량껏 해야 돼요. 누구는 싸운 바람이라면 다 막 상대방 화해하고 소통한다던데 그거는 그 사람 얘기죠. 상대방의 역량이 다르고 내 역량이 다 다르고 케이스가 다 다르기 때문에 참고만 하셔야 돼요. 남의 얘기는 남의 얘기는